3형 24mm F2.8 FE 렌즈는 천체 초점 모드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포커스 고정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전원을 켜게 되면 이쪽에 LED 인덱스가 깜빡거리면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MF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 상태가 되고요. 자동으로 MF로 적용이 자동으로 바뀌는 상태가 되었고 돌려보면 무한대급 바로 앞쪽에서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촬영을 하게 되면 원거리 무한대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대 개방 상태에서 전체 촬영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포커스 홀드 버튼을 누른 채로 전원을 켜진 상태에서 마운트를 하는 방법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초점을 변경을 해서 가까운 쪽에 맞췄을 때 포커스 고정 버튼을 한 번만 딱 누르면 다시 무한대로 이렇게 돌아가버리는 방식으로 천체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나는 천체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접사 쪽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해당 기능을 초점을 이렇게 맞추신 상태에서 포커스 홀드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게 되면 EPLOM에 다시 기록이 되면서 이번에는 원거리 쪽에 설정을 했을 때도 한 번 누르면 다시 설정된 가까운 쪽에 제가 지정을 해놓은 값으로 변경이 이렇게 바로 되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탑재함으로써 천체 촬영 모드라고 이름이 적여져 있지만 사용자 초점 거리 구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탑재했다라는 약간 신기한 새로운 기능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스텀 스위치가 적용이 돼서 M1 상태에서는 초점 기준으로 커스텀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레버 타입으로 스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M1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초점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M2로 되게 되면 조리개 변경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쪽에서는 초점 렌즈 스테이션을 이용했을 때 M1과 M2의 기능을 변경되는 기능들을 제공해준다라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는데 향후에도 다양한 다른 기능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설정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밑에 있는 초점 고정 버튼 같은 경우는 앞서 초점 모드를 이용한다던가 할 때 다양하게 사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점 고정 버튼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카메라의 메뉴에서 사용자 정의 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렌즈 부분이 있잖아요. IAF를 탑재를 적용을 했는데 초점 설정, AF, MF, 컨트롤, 고정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바디 사용하시는 바디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능들을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버튼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타이니 시리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가벼운 F1.8 렌즈인데 이런 부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채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렌즈가 참신하다?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